여러분, 진이 생각하는 팀 내 외모 사열 7위는 정국이가, 7위라고 하셨는데. 그래? 빌가 생각하는 팀 내 외모 사열 7위는 제이홉이다. 아니, 왜? 이걸 왜 공개하죠? 아니, 왜? 아니, 저거 좀 더 못 줘요. 저거 좀 해버리겠어. 난 낯섰는데. 야, 너 비밀을 해. 일단 선물 두고, 내가. 내가 생일선물을 해. 내가 왜 그래? 비밀을 하면서.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. 못 죽겠네, 이거. 아니, 남준이 형 말이 진짜 더 심해요. 왜, 왜, 왜. 진이 형이 왜 오세요? 7위를 정국이라고 하면, 아, 이건 뭐 장난으로 했네, 하니까. 제가 재협 형으로 했는데, 아, 그럼 진심이네요. 야, 형! 형, 형, 형! 형, 형! 빈다, 빈다, 빈다! 아, 무슨 그랬어, 뭐. 아, 이거 장난이네, 황금. 야, 억울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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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한. 잠깐만, 잠깐만. 나가던가 해야지, 가. 아니, 진심이란 말 안 했어요. 진심이란 말 안 했어요. 저는 졌었어요. 진심이 아니라 진실이라고. 야, 이. 배에 또 있네, 이거. 배에 또 있네, 이거. 무슨 말이지? 아, 진심이 형. 진심이 형. 1위. 1위는 누구야, 1위는 누구. 1초 줘! 1초 줘! 1초 줘! 아, 왜. 아, 왜 자꾸 내려가는 겁니까? 진심이네, 진심이네. 아, 왜. 아, 왜. 아, 왜. 아, 왜. igten아, 아, 왜, 여거라고 HitStar 2위는 누구야? 잊지아. 리그 통합 Brauffs Ein ECM의